레나, 그냥 거기다가 내려놓으면 다람쥐가 와, 레나. 다람쥐 많이 먹어. 어, 들고 가버렸다. 레나, 그거 또 반 잘라서 줘. 반 잘라서 또 줘. 다 먹었다. 너, 레나 먹을 거야. 레나, 저기 다람쥐, 쟤는. 반 잘라서 줘. 너무 커. 이리 와서 먹으라고 해. 이리 와. 여기서 먹어, 해야지. 여기도 먹어. 이리 와. 응. 다람쥐, 이리 와, 해야지. 이리 와. 배가 안 고픈가 봐, 레나. 이리 와서 먹어, 해야지. 이리 와. 이거 먹어, 해야지. 이리 먹어. 온다, 레나. 꼬리가 되게 길어? 이거 먹으래 레나가 이거 먹어 레나 배가 부른가 봐 이제 됐다 우리 이제 갈까 이제 보고 싶어 또 먹는 거 내가 그럼 이거 들고 저기 가서 주자 가까운 데 가서 주자 크래커 어딨어 요거 들고 가자 들고 다람쥐한테 가자 그러면 가자 그리고 다람쥐 가서 주자 가서 줘 많이 먹어 어디 찾았어? 많이 먹어 해야지 레나 레나 뒤에 또 있다 한 마리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응 레나 다람쥐한테 많이 먹어 해야지 많이 먹어 빨리 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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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